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타입과 타입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번이에요. 타입과 타입클래스. 타입은 무엇이고 타입클래스는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타입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모든 하스케일에서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타입을 갖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이란게 뭐가 있죠? 불린, true, false 있고, 캐릭털, 캐릭터리스 있고, 스트링, 인티즈, 넘버, 리스트, 뚱뚱뚱뚱이 다 타입이잖아요. 그죠? 하스케일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그 타입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예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타입을 알아보는 방법은 콜론 찍고 t 이렇게 적죠. 그런 다음에 내가 알아보고 싶은 무언가의 타입을 보는 거죠. a의 타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뜨나요? 그럼 a는 콜론 두개 있고 캐릭털도 있죠. 그러면은 싱글 쿼터로 둘러싸인 a라고 하는 알파벳은 요 녀석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is type of 혹은 has type of 라는 뜻이에요. 캐릭털. 캐릭털 타입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요 녀석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a라고 하는 것은 a는 영어로 쓸게 그냥 has type of character.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has라든가 혹은 is type of 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 이 콜론 두개의 의미. 그러니까 요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이건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까요? 다른 걸 해서 또다시 t 해서. 이번에는 a, b, c 해볼게요. a, b, c는 어떤 타입일까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l가 났대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현재 지금 l가 뜨는데 l가 안 나타나고 있네. 자 l가 났습니다. syntax l on a, b, c 되어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막 적혀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보고. 하여튼 syntax l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double quote 입니다. double quote를 넣어서 하니까 아 그니까. 어, 이거는 지금 뭐가 좀 잘못 동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걸 리로드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리로드해서 닫아놓고 다시 t 해서 abc 이번에는 double quote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abc는 요런 의미가 되어있습니다. 좀 전에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좀 전에 그것과 차이점. 첫번째 얘는 싱글 쿼트이고 얘는 더블 쿼트입니다. 그래서 싱글 쿼트와 더블 쿼트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싱글 쿼트 and 더블 쿼트 are different. 어디에서 헬스켈. 헬스켈에서는 요 녀석 싱글 쿼트와 더블 쿼트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쿼트에는 캐릭터 타입이라고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런데 더블 쿼트로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블라켓 둘러싸여 있으나요? 이건 어떤 의미죠? list란 말이잖아요. 캐릭터의 list이다라는 요 녀석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얘와 같다는 거죠. a, b, c. 캐릭터의 list잖아요. 그죠? 요 녀석이 캐릭터였으니까. true. 그죠? 요 녀석은 타입이 뭐였어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타입이 뭐였어요? 타입이 뭐였어요? 오류가 떴습니다. a는 캐릭터라고 되어있죠. true라고 뜨는 것은 지금 위에 뜨던 것이 잔형이 남아있습니다. 웹에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데스크탑에서 할 때보다 비해서 약간 약간 좀 버벅거린다고 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리스트 타입 중에 요런 것 중에서 1, 2, 3.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떴어요. 상당히 좀 재미있게 떴습니다. 자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이다. 어떤 타입이냐니까 num, t에 되어있고 t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더 이상 무슨 뜻일까요? 밑에 true는 무시하세요. 이건 지금 엉뚱한 이전에 우리 작업했던 그 잔형 그림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언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타입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자바스크립트 우리 기초로 공부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공부할 때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에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하스케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서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케일은 각기 다른 특징, 각기 다른 강력한 능력을 가져요.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타입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타입은 이거란 말이에요. 1, 2, 3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말입니다. 얘는 어떤 타입이라고 알려주는 거에요? 알려주는데 보니까 이거는 pet arrow라고 보통 얘기하죠. pet 뚱뚱한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numty돼있고, t에 올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뭔지. 이걸 우리가 0으로 한번 옮겨서 볼까요? 0으로 바꿔 쓰면은, t is num, and t is in 리스트, 여기. 이런 의미에요. 자, t는 num이라고 하는, number라고 하는 타입이고, 그죠? number라고 하는 타입에 해당하는 t가 어디 있느냐니까,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t는 저거 필요 없겠네. and is in 리스트, 이렇게 되어있죠. t is num, and is in 리스트, 여기. 주어, 동사, 보충어. 동사, 보충어. 보충어로서 전치사구.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이죠. 우리 영어, 영문법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죠? 어, 이거 보고 영문법 구조가 정확히 눈에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영어랑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도 공부하고, 프로그래밍 코딩도 공부하고, 끙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그 자체에 이미 프로그래밍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속에,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언어속에 이미 수학과 코딩의 모든 논리가 다 들어있어요. 차차 이야기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하면 다 이야기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걸 pet arrow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속을 뚱뚱한 arrow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콤마에서 영어속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pet arrow.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요거? 요거는 arrow입니다. arrow. 이 arrow에 비해서, 이 arrow가 약간 뚱뚱하다고 해서 pet arrow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하는 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t를 element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t를 element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다. 그런데, 그 t가 뭐냐는 거죠. 그 t는 number이다. 보니까 number 맞죠? 그렇죠? 이것도 number고, 이것도 number잖아요. 그게 여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pet arrow 앞에 있는 이 부분이, pet arrow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definition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타입을 한번 볼게요. t 해서, 이번에는 a, b. 이거의 어떤 타입인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캐릭터의 리스트이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히 차이점이 없어요. 이 캐릭터가 뭔가를 앞에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이것을, 이 부분,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쳐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쳐서 볼까요? 자, 이것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방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해서, 뭔가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리스트 안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나요? a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이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쳐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게시판에다 질문을 남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